XSFM입니다. I, D, W, K 언론에 남은 기록을 보면 많이 배우고 오래 살아도 이 강박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대단한 XSFM에서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91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습니다. 원더풀! 손희상 선생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원더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겸재정선의 그림을 보고 어떤 생목인이 원더풀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더 역사가 긴지도 몰라요. 그러네. 원더풀의 홍수에서 겸재정선으로 시작했던 걸 까먹고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사관이 그걸 놓쳐서 적지 못했을 뿐인지도 모르죠. 그땐 조선일보가 없었잖아요. 네. 아니면 한자로 원더프로테스트지 이러고 있다가 못 적었든지. 원더블. 원더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내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영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집어콕김치,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독일산 맥주요무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요무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집어콕김치 콕집어콕 콕집어콕김치 콕집어콕김치 우리의 가능성이요. 그럼요.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맥주요무. 머리카락, 손톱, 피부를 구성하는 케라틴 내 이화화 결합에 기여하고 비타민 B에 속하는 비오틴은 만땅. 비타민 C, 아미노산 8종, 콜라겐, 엘라스틴 등 당신의 결핍을 위로해줄 엑세스몰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액세스몰에서 맥주요무 비오틴을 검색하시고 리뷰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거를 좀 연습해볼까? 좀 인기 없는 케이블TV 보면 광고하시는 성어분 다 똑같잖아요. 박박! 아 그거요. 비타민 C, 아미노산 8종, 콜라겐, 엘라스틴, 당신의 결핍, 별이 5개. 원더풀한 액세스몰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원더풀 이야기로 시작하진 않겠습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시간을 어제. 네. 이제 일제시대 말고 시계를 좀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재작년 얘기입니다. 경복궁에서 화장실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경복궁에서 화장실이 발굴된 건 최초 사례입니다. 아 진짜요? 네. 화장실이 그동안 발견이 안 됐어요?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다 복원해놓은 곳에서도 발견을 못하다니. 음. 화장실이 없는 줄 알았지요. 그러니까 그냥 요강을 썼다고 생각을 했을까? 음. 그러게요. 네. 정확히는 내관, 궁녀, 병사 등등 궁궐 직원들이 사용했던 공중변소입니다. 19세기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 만든 것입니다. 아, 네. 응가를 누는 곳 아래로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가 있고요. 그보다 낮게 출수구가 있어서 물이 흐르면서 응가를 어딘가로 운반하는 구조입니다. 오. 현대의 시스템과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 궁궐의 응가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 바깥에 빌딩들이 잔뜩 세워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를 발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경복궁에서 광화문을 지나 청계천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가장 가까운 하천으로 보냈을. 그쪽으로 또랑을 뚫었겠죠.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다면 아마도 지금의 채널A와 조선일보가 있는 곳 아래로 옛날에는 응가가 흘러갔을 것입니다. 코리아나 호텔과 동아일보 사이 어딘가. 그렇죠. 경복궁 화장실 발굴 소식을 전하는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의 분뇨정화시설은 당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원더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입니다만.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는 것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종종. 맞아요. 보도에 따르면 19세기 중반 독자적인 조선 화장실 정화시설의 우수성이 확인된 셈이다. 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는데요. 원더풀은 연발되고요. 우수성은 확인돼요. 확인된 셈이 돼요. 그래요. 많이 쓰는 어휘입니다. 확인되진 않았군요. 확인된 셈일 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검찰 보도에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런 시스템의 공중변소. 그러니까 응가 누는 칸 아래로 물이 흘러서 응가를 실어 나르는 이것을 클로아카 막시마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었는데 이 시스템은 영어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라틴어지요. 기원전 600년쯤에 에트루리아인들이 건설한 왕궁 사이즈가 아니라 도시 전체 사이즈로 건설한 클로아카 막시마 유적을 지금도 로마에 가면 주요 관광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유리에 있네요. 로마에 가면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응가를 봤대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나 그리스 제국의 터들을 보면 화장실이 잘 복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디어들은 비슷합니다. 어떤 공간에 움푹 파여 있고 물이 쭉 지나가요. 네. 네, 그럼 그게 이제 개인용이 있는가 하면 단체용이 있고 그런 차이만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로마의 확장에 따라서 기원전에 이미 지중해 세계 전역과 영국까지도 퍼져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중에서도 로마의 화장실은 아그리파. 그러니까 미대 입시생들이 제일 처음에 그리는 석고상이죠. 아, 네. 그런 코 큰 꼬불머리. 네. 그 아그리파가 기원전에 크게 개축을 해서. 그런 일도 했군요. 네.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도 중세 시대까지 계속 사용이 됐습니다. 평생 좌하단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네. 화장실도 만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장실 만든 사람이구나. 다른 일도 많이 하죠. 옥타비아 누스 꼬봉이잖아요. 꼬봉인데 그 화장실도 만들었다. 집정관이었군요. 장군이죠, 원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조선에서 19세기에 등장했다는 건 조선 화장실의 우수성이 확인된 게 아니라 많이 뒤처져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죠. 사실은요. 굳이 로마랑 비교하자면 2500년 정도. 그렇죠. 상대가 로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선이 천문학이라든가 문자, 기록체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많이 발달된 나라였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상하수도 같은 생활시설은 좀 많이 늦었던 거죠. 그런가 봐요. 네. 지금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 되게 많은 점에서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이지만 육아 보육시설이나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 같은 게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합니다. 육아시설은 대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데도 정말 많이 부족해요. 정말 없습니다. 네. 보육원 보내려고 순번 뽑고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살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든 도시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도. 조선시대에도 그랬을 겁니다.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부족한데 어떻게든 그냥 살았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의 부족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생생하게 증언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재작년에 화장실 유적이 발굴된 경복궁 터에서 그걸 조사하고 기사를 쓰는 조선일보 기자의 마지막 문장은 지금 선생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처럼 쓰여주는 게 타당합니다. 도시 인프라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부족했다는 증거는 아닌가. 왕궁의 19세기에 경복궁을 재건할 때 처음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실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분이 나빠 왠지. 우리 화장실이 별로였다는 게. 그래서 이런 썰이 등장합니다. 2021년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같은 소식을 전하는 2021년 8월 16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우리가 어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경향신문은 이제 턴페이스하기 전 경향신문. 선역 변환하기 전 경향신문이고. 지금은 요즘 경향신문인데. 원더풀에 이어서 여기도 등장하네요. 경복궁 화장실 발굴 소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만 그랬느냐.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하이힐이 인간의 분뇨가 낳은 산물이라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얘기다. 길 위에 퍼진 동물과 인간의 분뇨가 뒤섞여 끔찍한 냄새를 품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굽이 높은 나무신을 신었는데 이것이 훗날 하이힐로 발전했다. 그래요? 이런 거 왠지 지식 같은 거 소개해주는 TV 프로에서 나올 것 같은 얘기는요? 저도 그런 데서 보고 옛날에 책에서도 봤어요. 알고 보면 재미있는 세상의 상식 이런 책 어릴 때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고 거기서 꼭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다음 얘기였어요. 이 기사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또 어떤가? 성 전체에 수세식 시설을 한 화장실은 한 곳도 없었다. 재작년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기사예요? 저도 이걸 어릴 때부터 상식처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이힐가 안에 뱃까지 넣어서 풍성한 치마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앉아서 쌀려고 그렇게 만든 거다. 저한테는 좀 새로운 얘기네요. 이게 재작년, 아주 오래된 기사가 아닙니다. 베르사유의 화장실이 없었다라는 썰은 작년 오마이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고요. 재작년 경북 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이러고 있다는 건 1960년에도 이런 소리를 했을 거란 얘기고 이게 정설로 믿어졌을 거라는 거죠? 1960년까지 거슬러 내려가진 않습니다만 1996년 10월 10일자 동아일보는 귀천도회가 히트할 때 동아일보는 베르사유뿐 아니라 루브레에도 화장실이 없었다고 보도했고요. 동아일보에서? 같은 해 7월 19일자 경향신문도 베르사유의 화장실이 없는 위생상태여서 오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는 것보다는 그냥 치우는 좋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퍼져 있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베르사유에 가서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있었던 걸 있었던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가서 보면 놀랍니다. 왜죠? 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한국 기자들한테 어떻게 숨겼죠? 너무 많은데? 한국 언론인들한테? 한국 언론만 오면 화장실을 딴 걸로 재빨리게 제조를 했나 보다. 그 앞에 이제 한국 사람한테 비공개로 했나? 그 앞에 서재 그렇죠. 큰 그림, 비조 그림 이런 거 딱 얹어놓고 화장실 없는 척해! 화장실 없는 척해! 그다음에 막 원더풀 원더풀에서 빨리 돌려보내! 원더풀을 연발하면 갈 거란 말이야! 아무나 백인이 원더풀 이러면 가서 취재하고 화장실 안 보고 화장실 찾으러 왔다가 내가 뭐 찾으러 왔더라? 이러면서 하여간 원더풀이란 말을 들었어. 그런 건가? 베르사유와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 저기도 화장실이 있고 그냥 아주 하루 왼종일 응가만 사됐나 봐요.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살았으니까요.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많은 건 당연한데 왕이 개인적으로 쓰던 왕 전용 변기가 있거든요. 우리 전 전 대통령처럼. 그런데 그게 변기 하나를 가지고 왕들이 대대로 물려쓴 게 아니라 왕 한 사람당 개인 변기가 많게는 수십 개씩 있었습니다. 원래 부자는 컬렉션이죠? 그렇죠. 무슨 변기 콜렉터들이에요. 프랑스 왕들이 변기 수십 파는 게 취미였나 봐. 전쟁 이기면 기념으로 변기 하나 만들고. 변기가 정말 많아요. 토토가 원래는 럭셔리 브랜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부자들한테 변기 팔다. 그러니까 변기가 왜 수십 개씩 필요하냐. 그건 왜냐하면 궁궐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싸고 저기서도 싸고. 생각해보면 개넓잖아요. 하나면 안 되지. 영역 표시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마치 USB처럼. 그러니까. 외장하드처럼 쓰고 뽑아서 다른 데 가서 끼고 팔착씩 그리고 앉아서 뿡뿌르붕 뿡뿡뿡뿡뿡뿡뿡뿡뿡 했다는 겁니다. 베르사유의 화장실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베르사유의 화장실이 없었다라는 썰이 되게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말이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경북궁에도 화장실을 이번에 발견해서 복원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복원을 했다는 건 겁나 현대적인 쇼핑몰 화장실처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나와 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볼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지 거기서 그 화장실을 그대로 쓰세요라고 화장실로 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르사유 궁전도 마찬가지겠죠 관광객용 화장실이 아니라 예전 화장실입니다 그때 있던 화장실 그대로 만들어놔서 전시하는 즉 그때 있던 화장실 민간에 다 개방해놨는데 이상하게 한국 언론인들에 적지 않은 숫자는 화장실이 없다는 말을 한다 심지어 이 얘기가 계속 재생산이 돼요 물론 이제 그 2021년에 경향신문 기사는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그냥 화장실이 없었다라고 하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021년 기사요? 네 알만한 사람들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현대화된 수세식 변기 그러니까 물을 내리면 응가가 파이프를 타고 빨려 내려가는 변기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프랑스 왕 루이 15세입니다 아 그래요? 네 1738년에 자기 방 뜯어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를 했고요 그 전에 현대식 변기 수세식 현대식 변기를 처음 발명한 건 영국의 존 해링턴 경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S자 파이프에 연결된 형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좀 초기 형태였고 존 해링턴 경이 엘리자베스 1세한테 변기를 만들어 바쳤어요 여왕한테 바쳤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물내리는 소리도 싫고 또 그때는 이제 그 여성복의 치마가 되게 무겁고 장식이 많았단 말이죠 변기에 앉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살다 살다 방송에서 변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네 왕 입장에서도 이런 신식 물건 굳이 베타 테스터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 루이 25세가 최초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어제 원더풀보다는 남는 것도 있고 지식도 나오고 좋네 아무튼 그 베르사유의 변기가 없다는 썰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만 있거든요 아 한국에만 있구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다른 언어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썰이 그럼 어디서 처음 나온 거냐 이걸 추적하는 게 이제 제가 할 일이겠죠 그렇죠 수십 년 된 아직도 쓰이는 쓰레기 찾기 1987년 3월 15일자 조선일보의 이규태 코너에서 처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들릴지는 걱정됩니다만 그래도 말해야 되겠습니다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 만학의 근원입니다 이규태 기자가 글을 정말 되게 찰지고 되게 재밌게 잘 썼어요 이규태 코너에 연재한 글들 모아서 책을 낸 거를 제가 어릴 때 되게 많이 즐겨 읽었는데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온갖 상식들이 다 들어있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조금조금씩 다 이상하게 달라요 타고난 이야기꾼이구나 최고의 칭찬이죠 그럼 87년도 여기에 뭐라고 실렸느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컸다던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 시설이 하나도 없다 단언을 했죠 하나도 없다 이규태 코너에서 이규태 씨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썼다 즉 이 썰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곳은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이경혁 씨한테 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문학인하고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했더니 이경혁 씨의 말로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고우영 만화에서 베르사유의 화장실 없다는 썰을 본 적이 있다더라고 이경혁 씨가 이상한 데서 기억력이 줬어요 이경혁 씨가 어릴 적이면 87년도 전일 수도 있어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만화가 그 전에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일 87년 이전이면 고우영 만화가 먼저 시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봤을 때도 그 책이 9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었거든요 아 그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유지자님도 아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파티를 하던 귀족들이 풀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말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옆으로 조금 가가지고 그냥 풀 속 뒤에도 앉아서 싸대요 다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래서 귀족들이 그랬다고 하고 되게 어릴 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경혁 씨와 윤 기자님의 증언을 엮어서 보면 고우영 만화는 이규태 코너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으나 완벽한 확인은 불가능하고요 우리는 어제 이 시간에는 원더풀의 전설을 찾아 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르사이유 궁전의 화장실 미스테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두 시간 모두 실제 인생과 정치에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현 시간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미스버스터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XSFM입니다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 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불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도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벌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로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 평상 네이처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1월에는 제발 광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은 퍼펙트 25 사장이 오만해서가 아니고요 좀 오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됐거든요 정말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새해 다짐으로 영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만해서가 아닙니다 손님이 너무 많습니다 안 해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작심하셨으면 3월부터 하세요 그래서 2월부터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원더풀 원더풀 한마디 배우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기자가 되어도 되겠다 졸업 왜 1월에 시작하고 2월이 되면 흐지부지 되고 3월이 되면 포기를 선언하시나요? 퍼펙트 25가 있는데 그럼요 스카이프를 통한 1대1 수업 퍼펙트 25의 까다로운 티칭 테스트를 통과한 우수한 강사진 그리고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퍼펙트 25에서 시작하세요 도인님의 타투 작업실에서 타투를 받으러 오는 해외 유수의 영미 여권에 있는 배우와 뮤지션 등의 스타들이 갑자기 도인님이 영어가 는 걸 보고 뭐라고 할게요? 광고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조종관 단발은 아니에요 연발했겠죠? 2월의 이상평론입니다 금요일 시간에는 화장실 없는 미스터리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평론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옛날에 이런 썰을 퍼뜨렸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디폴트라서 우리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왜 이 썰을 그토록 믿었으며 지금까지도 믿어오고 있고 또 왜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미디어 업체지만 뜨거운 미디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무슨 펀딩을 받은 것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있던 방식 그대로 기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뜨겁게 달라붙는 시민기자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보다 온도가 낮고 침착하게 평론 비평 에세이 같은 걸 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건 한간에서 다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는 오마이뉴스를 보통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베르사유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하는 신문 기록을 쭉 찾아보면요 자 선생이 쭉 찾았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발전을 해서 실제 역사적 기록들이 뒷받침 요소로 들어갑니다 자 지구가 편평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누가 누구한테 응가를 끼얹었다더라 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베르사유에 화장실이 없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응가를 끼얹었다더라 하여튼 귀족이 누구한테 창문 밖으로 응가를 쏟았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게 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프랑스 역사가들이 기록을 또 해놨어요 근데 그게 화장실이 없어서 끼얹었냐 그게 안 된 거예요 화장실이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되죠 굳이 끼얹지 그래도 당번을 정하나? 맞는? 야인시대에서 김두환이 국회에 응가를 끼얹잖아요 그건 야인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게 국회에 화장실이 없어서 끼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장실도 없는데 본회의장에 끼얹겠습니다 당번이었어 김두환이 조선일보에서 단 한 줄로 시작된 얘기가 이렇게 점점 커져요 여기서 쓰리콤보로 같이 붙는 세트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씻지를 않았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한 것이다 맞아 이 얘기 들어봤죠 맞아 이어져 있어요 맞아요 이런 썰이 있고요 이 얘기도 1987년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에 와 시작됐는데 향수가 발달한 것은 거리의 악취에서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라고 한 줄 나왔던 게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저널리즘의 어려움이죠 이런 한 줄 쓸 때는 평생 보고 배운 게 나오거든요 갑자기 보고 배운 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한 줄에 점점 더 살이 붙어서 그렇죠 씻지를 않아서 향수가 발달했다 라고 이제 그 확대 재생산이 된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알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는 디폴트를 언제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서유럽 사람들도 당연히 사람 바위 사람이죠 안 씻는 놈 있고 깨끗한 놈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어릴 때 듣고 자란 한국인은 지하철에서 조금 안 씻는 백인 만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디폴트로 바뀝니다 그렇겠죠 이게 누가 집어넣었거든요 머릿속에 맞아 생각해보면은 다 안 씻으면 다 냄새 모르잖아요 그런가? 우리 저기 뭐야 고등학교 때 축구하고 들어오면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냄새 저는 축구할 때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나죠 다른 사람들의 다른 학생들의 냄새를 근데 그러면 30명이 전원이 향수를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냄새 나는 막 땀 흘리고 향수 뿌리면 되게 심해요 악시가 나죠 이 향수 조금 말씀드리자면 향수 자체가 사실은 목욕 용품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나 중동에서 다른 목적으로 향유를 만들긴 했는데 그거랑 달리 중세시대 유럽의 향수는 원래 씻으려고 정확히는 목욕물에 넣으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꽃잎이나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스를 목욕할 때 넣으면 몸에 좋다고 믿었어요 한국식 온천에 가면 한약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랑 원리가 같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거 읽고 있으면 실제로 그 효능이 지금 몸에 드는 기분 들어서 기분 좋잖아요 한국식으로 온천 같은 데 가면 항상 효능 이렇게 써 있어요 양고기 먹으러 가도 양고기의 효능 이런 거 다 써 있고 그런 거 80년대에 보면 처음에는 비싸니까 썬팅 작게 했다가 사람들이 다 이걸 읽었을 때 효능감이 커진다는 걸 아니까 사장님이 나중에 크게 해놓습니다 되게 크게 해놓습니다 동의보감 이런 거 써 있고 저 어릴 적에 갔던 목욕탕에서는 루이보스탕이 있었거든요 향이 되게 구수하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걸 좋아했는데 나중에 어른들이니까 루이보스 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목욕물 맛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심지어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밀면집 가면 모든 밀면집에 밀면의 유래가 겁나 크게 쓰십니다 그렇게 유래가 있는 한약탕 그거랑 향수의 역사가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향수의 역사와 비누의 역사가 원형이 같아요 원래 목욕용품이었다가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위생만을 위한 비누와 향기만을 위한 향수로 분화가 된 겁니다 그냥 사람 사는 거 생각해 보면 된다니까요 우리 데오돌한테 언제 써? 보통 더러워졌을 때가 아니라 씻고 나왔을 때 쓰는 거죠 안 씻어서 향수가 발달했다는 썰은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개장년 경향신문에도 실렸던 얘기 아 이제 하이힐 응가를 안 밟으려고 하이힐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 굳이 안 밟고 싶은 거면 하이힐까지 남학신인데요 여튼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하이힐은 기병이 말을 탈 때 등자에 신발을 걸기 위해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움푹 두꿈치만 올라와 있고 움푹 대는 거에 신발을 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분이 높은 사람의 상징이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을 가지고 있다, 말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부자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수입차 타고 다니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힐을 왕이나 귀족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고 다녔고 응가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귀족, 이런 양반들은 응가 밭을 자기 발로 걸어갈 일이 없거든 그렇겠네요 관련 인력이 준비돼 있죠 이 세 가지 썰들 베르사유의 화장실 없다 응가 안 밟으려고 하이힐 신었다 안 씻어서 향수가 발달했다 와, 생각해보니까 괜히 심술 부려서 흠침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중세 시대의 파리는 똥오줌 천지였다 네, 이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후에 막 살이 붙어요 실제로 그 16세기, 17세기의 유럽의 거리가 불결했다고 기록한 서양 역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20세기 서양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죠 16세기, 17세기가 상대적으로 더 불결했다는 거지 같은 시대의 조선보다 불결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따와서 한국에만 있는 희한한 썰들이 생긴 겁니다 이 쓰리 콤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 서양인들 원래 더러웠다 응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싸고 안 씻었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누가? 한국인들이, 우리가 한국인들의 거짓말은 언제 오랫동안 살아남느냐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그 거짓말이랑 잘 맞을 때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MBTI 보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차별하고 싶은 우리의 정서를 뒷받침해주니까 이 쓰리 콤보의 탄생 시점을 1987년 조선일보의 기사로 잡아봅시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개방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 못 가던 시절 간단히 말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고 베르사유를 실제로 본 사람이 별로 없었을 뿐더러 아, 속여먹기 좋아요 베르사유를 보고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을 기회도 없고 그랬으니까 썰이 퍼질 수 있었겠죠 이건 하나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 이제부터 들을만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 80년대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서서히 천천히 대외 개방을 해나가는 시기였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해야 하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자기 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김정은이 지금 북한에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80년대 중반에 했습니다 이 두 국제 행사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에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되는 두 국제 행사를 앞두고 80년대 내내 화장실 개혁이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말 작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982년 4월 1일자 경향신문 지하철 화장실 개방토록 직원들만 몰랐어야 하나?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이 민간화장실이 없었다? 승객용 화장실이 없었다?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82년 8월 26일자 동아일보 도로변 291개 대형건물 1층 화장실 무료 개방키로 이게 대단한 뉴스였다는 건 그전엔 개방이 안 돼 있었다 이게 서울 수표교 주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부 건물에 해당된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아직 사대문 안 말고 바깥에는 길 가다가 화장실 급한 사람 화장실 쓰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었다는 얘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대중에 개방한 게 82년도 이게 그게 처음이에요 그럼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있어도 건물 2억 개가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바깥에 따로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에서 조금 발달한 게 화장실이 건물에 옆에 붙어서 조그맣게 하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아직까지 오래된 노포에 가보면 구경할 수 있죠 그게 그나마 80년대에도 최신식이었다는 얘기 그건 알아요 82년 9월 30일자 경향신문 백화점의 위생 빵점 과자와 화장실 공준 백화점 화장실조차 위생적이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83년 5월 28일자 조선일보 공공건물 화장실 시민들의 개방을 이것도 그냥 칼럼급입니다 네 그때까지도 공공건물 그러니까 시청이나 관청이죠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무험하게? 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83년 8월 11일자 조선일보 공원 지하철역 대형 빌딩 화장실 양변기 600여 개 신설 이때쯤부터 현대식 변기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서울 그것도 아주 일부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군요 개발도상국에 83년 8월 16일자 조선일보 시급한 화장실 혁명이라는 제목의 사설인데 이대로는 올림픽을 치르기 어렵다는 강력한 사설이 조선일보의 사설로 등장했습니다 83년 8월 31자 동아일보 초중고교 화장실 개량 85년까지 수세식으로 이 기사는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구체적인 계획을 전하고 있는데 85년까지 수세식으로 개량하겠다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서울 초등학교에 현대식 화장실을 85년까지 설치하겠다는 이게 늦어져서 87년까지도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했잖아요 고등학교까지 90년대 풀로 그 학교에 초중고 전부다 귀신 나오는 건물이 있었어요 저 뒤편에 그게 옛날 화장실 건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따로 있었으니까 그때는 폐쇄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귀신 나오는 건물로 불렸죠 아직까지도 공립학교 특히나 사립학교들이 좀 더 낙후한 곳들이 많은데 학교에 아직까지도 있는 뭐 저렇게까지 옛날식 화장실 싶은 것들이 다 이때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민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 청소시키는 선생님들이 언제나 그런 잔소리를 덧붙였습니다 너네 옛날에 했어봐 맞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밑에 이렇게 네모난 구멍 뚫려있는 제 세대는 이런 현대화의 수혜를 받은 첫 세대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84년 1월 12일자 동아일보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보수 시급 84년 3월 14일자 경향신문 관광지 화장실 불결하다 84년 4월 26일자 조선일보 국립공원 화장실 너무 불결 너무를 써도 됐군요 84년 5월 7일자 동아일보 백화점 고객 편의는 뒷전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갖춰 84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 김포공원 화장실 오물청소 안에 너무 불결 조선일보가 너무를 좋아 84년 9월 2일자 조선일보 용산역 화장실 없어 철도당국은 뭘 했나 84년 9월 14일자 경향신문 극장 화장실 너무 불결 영화 상영 중엔 쥐까지 왔다 갔다 기사들 중에 되게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공중화장실이 없다 있어도 개방을 안 한다 개방을 해도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기사가 문자 그대로 매일같이 신문 지면에 쏟아졌던 것이 80년대입니다 정부 당국과 서울시가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1987년 4월 서울시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기 위해서 총 43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지금 바로 하면 10배 20배쯤 되려나요 이 당시에 43억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파트 한 채가 천만 원이 안 될 때였어요 가구당 1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자기 집에 있는 화장실을 교체 화장실 신식으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게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단순히 그냥 변기만 딱 놓고 땡이 아니라 수전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걸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배관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다 뚫어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축이 아니면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들이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때문에 땅도 파야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집안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화장실이 있는 집안에 처음 살게 됐던 것도 이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늦게 그게 돼가지고 한 94년도 쯤에 처음으로 집안에 화장실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1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지만 건물을 다 뜯어서 공사해야 되는 각각 가정에 사용한 금액을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겠죠 그걸로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1988년 3월에 화장실 개량을 하는 건물에 10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또 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고도 88년 6월에 또 했어요 이게 화장실 개량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업이요 88년도 6월 달은 올림픽을 딱 세 달 앞두고 있을 때였잖아요 혈압치기네요 혈압치기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개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강경책까지 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시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나 기억할 만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90년대 중반에도 서울 외 지역이 특히 농촌 지역이 있잖아요 화장실 교체 지원 사업이 많았어요 저도 2000년대에도 재래식 화장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양평에 갔었는데 아마 그게 하늘 월드컵 보고 나서 갔으니까 2002년이었을 거예요 양평에 갔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구덩이 파 있고 넓판지 같은 거 있고 거기 앉아서 맞아요 저는 그걸 오랜만에 해외에 가서 봤네요 이게 이제 개혁을 한꺼번에 해놓은 것과 천천히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점에서 드러나냐면 이 개혁을 천천히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식 변기에 요즘 버전이 나와요 발을 두는 곳에 실리콘이 얹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현대화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푸세식이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죠 그런 화장실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한테는 빨간 휴지 파란 휴지가 되게 의뭉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손이 도대체 얻어 나온다는 거야 요파시 그레이티 스티치를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말이죠 사실은 지금 30대 40대이신 분들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대식 화장실을 쓴 세대인 거죠 자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얼 세대 말고 대신에 변기 1세대 어때요 변기 1세대 변기 세대 변기 세대 그래서 왜 어르신들 중에 변기 위에 쭈그려 앉는 분들 많았어요 아 양변기 위에 화변기처럼 그렇게? 네 맞아요 그래야 나온다고 그게 전세계적인 트렌드였어요 그런 바보들이 어딜 가나 있는 화장실이 되게 늦게 보급이 됐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화장실을 80년대에 화장실 개조 작업을 막 밀어붙이면서 맨날 듣는 말이 더럽다 불결하다 악취난다 이랬다고요 그러네요 이런 기사들이 되게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는 게 독특합니다 기사 제목인데 네 왜냐하면 정말 시급한 문제니까 올림픽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 87년 88년도에는 화장실 청결 운동이 정말 크게 일어나서 화장실 깨끗하게 써라 휴지 함부로 버리지 마라 화장실 에티컷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계속 신문에 나와요 뉴스에 계속 나오고 시대의 카피라이팅이 나왔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건 90년대 카피라이팅 아닌가요? 90년대쯤 나왔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에는 좀 더 모멸적이었을 거예요 아 이거 이게 그러니까 개XXX들아 그러니까 XXXX 똑바로 해 왜 사이 유냐?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현대식 화장실이 전국에 퍼졌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서울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른 지역은 더 늦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재래식 화장실 개조도 안 해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걸 쓰고 있으면서 멀리 그냥 보고만 있는데 신문 열어보면 신문에 매번 나오는 말이 더럽다 무슨 그런 말만 나오는 거야 우리 집 화장실은 바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죠 올림픽 하는 곳 아닌 이상은 시민들이 기사를 읽다 말고 저 왜 이런 소리에 싶었을 수도 있겠죠 자 베르사유에 화장실이 없다라는 그 썰 바로 그 시점 1987년에 나온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들고 나온 구라 베르사유에 화장실 없다 이게 얼마나 가뭄의 담비 같은 얘기예요 자꾸 막 더럽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기분이 항상 나쁘고 우리가 문명인이 아닌 것만 같고 자꾸 서양인이나 세계인의 생활습관이랑 비교당하고 그랬는데 베르사유에 화장실 없다 막 응가 안 밟으려고 하의를 신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기분이 막 쬐지는 거지 너무 맨날 우리 오물 가지고 기자들이 자꾸 혼내다가 남의 오물이 끼얹어지니 가뭄의 담비 같은 그렇죠 쟤네도 원래 더러웠다고 믿고 싶었고 서양인들도 예전에 그랬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하나의 판타지인 거죠 아 그럼 잘만 뒤져보면 선생이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변기를 보고 원더풀했다는 기사도 80년대 언저리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아 진짜? 아 또 그걸 왜 이렇게 자신 있어? 쓰고 싶어서?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다 없습니다 변기를 보고 원더풀했다는 기사는 못 봤습니다 80년대 못 봤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80년대 87년도에 외국에 나가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 고립된 환경과 맞물려서 지어낸 이야기가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독재의 문제점입니다 외부에서 크로스 체크가 잘 안됩니다 네 그래서 이 썰이 퍼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죠 야 이건 독재의 흔적이기도 해요 네 고립된 풍경 고립된 환경 폐쇄된 사회의 경험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아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깐만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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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요새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프랑스천 가이야나입니까? 갈라파고스가 어디 있죠? 갈라파고스가 되게 중요한 관광지잖아요 오래된 조상님 거북이들도 볼 수 있고 구글 지도를 봤을 때 한국은 잘 안 나오는데 갈라파고스 가는 길은 잘만 나온다 이제 갈라파고스라고 욕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은 정보의 고립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정보의 고립은 정치가 스스로 사람들을 고립시켜 놨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이네요 그렇게 고립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좋아했고요 좋아하는 경험을 또 공유를 합니다 서로서로 맞아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우리끼리의 자족을 얻는 방식의 판타지 사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원더풀 코리아보다 더 안 좋은 방식인데요 사실 요즘에 중국이 좀 많이 이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러고 있죠 자꾸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소문을 막 지어내고 중국 내에서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끼리 믿으면서 되게 좋아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도 그 정도 레벨에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많이들 믿고 살았습니다 혹시 윤 기자님 일본 기모노의 뒤에 오비라고 하는 매듭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나 쉽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런 얘기가 UMC님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진짜 흔한 얘기인데 제 친구가 없어서 저는 믿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를 당연히 믿지는 않았는데 그랬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런 썰들이 그냥 민간에 퍼져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 안 믿은 이유가 기모노가 얼마나 입기 힘든 옷인지를 보고 나서 압니다 엄청나게 껴입잖아 한두 겹이 아니야 그리고 그 기모노 밑에는 그 아래 속옷을 안 입는다 그런 썰도 있어요 그 썰에 추가로 그래서 일본의 축제 기간에 분비물이 많이 떨어져 있다까지 추가돼 있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퍼져요 근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본을 혐오하기 위한 국내 썰이죠 이제 이 세계관이 슬슬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 되게 영원히 남는 유명인들에 대한 괴소문들 있잖아요 절대 사실이 아닌 걸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영원히 퍼지잖아요 그런 거 퍼뜨릴 때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런 걸 계속 중개해 주는 사람들의 심리 예를 들면 더러워진 지 오래된 페이스북 같은 데에 혐오 조장하는 게시물로 쿠팡 광고 띄워 먹어서 먹고 사는 데들 되게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더 활황하는 거냐? 아니에요 옛날에는 스포츠 신문이 그 역할을 했고요 지하철역에서 파는 책자 얇은 책자들이 그 역할을 했고 다 했어요 이런 심리는 소비되어야 하거든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다양한데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중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언론 환경에 가두리로 살고 있잖아요 괴소문 잘 먹히죠 그러다가 일부러 삐져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베트남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홍콩 사람들이 기분 나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할 때는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공유하는 이 소식 그러니까 파리에 가서 우리끼리 공유하는 이런 썰이 당사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유럽인이나 서양인한테 가서 야 니네 응가 아무렇게나 싸고 안 씻고 더럽게 살았다며 이런 식으로 베르사위와 화장실도 없었다며 이런 얘기가 세워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막 던지는 성격을 가진 양반들이 이런 실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일본인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여자 사람이었어요 아까 들은 기모노 드립? 그거를 어떤 한국인 아저씨가 와서 실제로 했어요 진짜 정말 정말 이상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국인 아저씨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악의가 없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유일한 상식인 거죠 아무런 악의가 없이 그냥 일본인에게 말을 걸기 위한 그런 담화로 시작을 한 건데 저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가장 일상적인데 XXX 기괴한 그렇죠 근데 그 일본인 여자 사람 친구는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일 뿐더러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잖아 근데 그거를 되게 천진한 얼굴로 말하고 있는 그 아저씨를 보고 이걸 지금 모멸감을 느껴야 되는 건가 날 공격하기 위한 건가 그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맞아요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공격적이에요 예를 들어 2010년대 초중반까지 대한민국을 북한이랑 헷갈려하는 1세계 사람들을 만나는 건 이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싫어서 그런 소문을 낸 게 아니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소문을 낸 거죠 이때 드는 모멸감은 외부인이 된 모멸감 그런데 아까 그 일본 시민이 느꼈을 모멸감은 일부러 그 표적이 되었을 때의 모멸감이에요 거기를 대상화 일부러 시켜서 싫어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라는 게 딱 느껴져요 하지만 아무 적이 없이 딴 데서 살던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요즘에는 서울과 비서울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있고 또 부촌과 빈촌에도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요 중국도 요즘에 내부적으로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겠죠 생활 환경이 너무 빠르게 압축적으로 현대식으로 개량되는 과정에서 원래 살아왔던 방식이 안 좋고 뒤떨어진 것이라는 선전을 계속 듣게 될 테고요 그러면서 입은 상처를 되게 도착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겪었던 방식으로 중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우리에 비해서 한참 앞서갔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걔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라는 레토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고속성장을 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원더풀 원더풀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소문을 내줘야 되고 허접하려면 양쪽으로 다 허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의 얘기와 오늘의 얘기는 일관성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점은요 우리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완전 다른 나라예요 정말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위생환경 같은 것도 엄청나게 발달했지요 그럼요 현대식 화장실이 늦게 보급됐기 때문에 화장실 문화 같은 게 유럽이나 서양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화장실 자체 시설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다른 나라 어디를 가도 한국처럼 깨끗한 시설이 공중에 개방된 데가 흔치 않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보면 놀라죠 기가 막히죠 정말 이게 런던 시티 안에 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파리 시내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 살다가 거기에 가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국처럼 깨끗한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물론 뭐 이제 손희상 선생이 수학을 하러 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유럽이 사실 연락천지 개벽해 그렇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나라를 가봐도 못 사는 나라를 가봐도 한국의 인프라에 고마워하게 되는 날은 아주 쉽게 찾아오고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그중에 언제나 화장실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네 정말 빠르게 변했고요 실제로 깨끗한 정말 세계적으로 깨끗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잘 했어요 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없는 말을 지어내서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판타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적어도 화장실이라든가 응가 뿡뿌르뿡 뿡뿌직 이런 얘기에서는 말이죠 우리의 빨지 않은 오래된 바지 주머니 어딘가에 이게 남아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태도 어딘가에 그 시대를 살았던 세대에게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그게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벼락치기 잘하는 사람들 한국 벼락치기를 잘합니다만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고도 성장을 거듭한 나라들은 자연스럽지 않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다 벼락치기에 성공한 나라들이라는 뜻이에요 벼락치기에 성공할 때는 벼락치기하는 선수들한테 조급함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조급함에는 부러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열등감도 있어야 돼요 그건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시민들한테 남아있겠죠 숨길 방법이 없겠죠 숨길 수 있다면 이태규 코너에 있던 거 진작에 갖다 버렸겠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걔네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원더풀 코리아 이러고 가는데 이제 무슨 상관입니까? 화장실에서도 원더풀을 연발하고 갈 테니까 그러니까요 헬기에서도 원더풀 코리아를 타이핑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죠 일종의 챌린지였나 왜 눈 감고 쿵쾅쿵쾅 오타 안 나고 스마트폰으로 쓰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케이 덕이에요? 원더풀 코리아? 켈기에서 원더풀 코리아 오타 안 내고 써보기 이런 거 결론을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우리 시계 판타지 만드는 건 좋은데 잘 만듭시다 사실 판타지 만드는 게 좋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것은 전광훈 목사 이만희 총회장 천공수승 중에 누가 무림의 일장이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이 중에 천공수승은 조금 급이 떨어지긴 하죠 근데 이제 팔을 휘저으면서 말하잖아요 상체가 레공이 탄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중국 외신 전화할 때 이런 자료 화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중국 외신 전화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이 자료 화면을 썼어요 공원에서 아침에 태극권 할 때 천공수승이 왠지 태극권 오래 해가지고 간절에 무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신도수로 하면 제일 땡밥이지만 이 사람은 동영상수로 하면 나쁘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사이버전사 라이언스텐에 너 봐야 안다 그리고 원래 그 무림의 강자들이 보면 천상천하 유아 독점 자기만 이렇게 있고 제자 안 기르고 약간 그런 그렇죠 숨겨져 있는 고수 어른들한테 배울 게 없는 게 진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는 어른들은 다 이런 사회에서 채찍질 당하던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거 거짓말인 걸 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눈을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어른들 버릇에 들어 있는 아까 말씀해 주신 일본 시민한테 그런 결례를 저지른 할아버지 그런 걸 말하는 게 할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아저씨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긴 내가 친구들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점점 히클히클해져 가요 친구들 그 나이를 먹을 때까지 상식의 눈으로 그걸 봐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누군가 사실을 알려주면 화를 내고 되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화내더라 화를 내 사실은 아프니까요 사실은 사실을 애써 피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을 다치게 하잖아요 이런 원더풀한 미스테리어스한 이야기 2월의 이상평론 손이상 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금방 또 만나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원래 한 시간일 거라고 정은정만 그렇게 믿고 있던 농축할 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순서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이준균 PD와 윤석열이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